안녕하세요 개우티비 패닉 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이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진 다이아 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오늘 어느정도 시초에 비중을 좀 줄였구요 그리고 또 하락이 나오고 47200원 정도에 다시 또 비중을 좀 늘려서 평단을 좀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이게 보면 우선 좀 내려옵니다 아마 시장이 이제 좀 뭐 엄청 좋지 않는 이상은 우선 맞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우선 근처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우선 투쿠 올라가면 우선 한번 좀 지켜볼 거구요 우선을 뚫고 올라가도 다시 또 힘없이 내려오게 되면 아 이제 우선 금방에서 48,500원 이 금방에서 또 다시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네 우선을 뚫든 뚫고 내려와도 48,500원 정도 또는 우선 맞고 내려와도 한 48,500원 정도 예 이 선에서 한번 이제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안좋습니다 많이 예 많이 안좋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그저께 수요일날 저가 4만 6,500원 네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우선은 갖고 있는 물량을 이제 비중을 좀 줄이던지 뭐 이제 한 50% 정도 줄이던지 아니면 전략매도를 할지 우선은 매도를 할 겁니다 비중을 줄이던가 매도를 할 겁니다 네 시장이 정말 안좋아서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어 많이 또 전략매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하시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윌비스 이 종목을 온도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22성 근처 여기에 좀 물량을 많이 넣어 놨었는데 이제 위치한 1,600원 성 근처에서는 물량을 좀 적게 이제 걸어 놨는데 거기 적게 걸은 데만 좀 이렇게 그쵸 매수가 됐습니다 아직 좀 적은 물량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홀딩을 할 거구요 그리고 이제 윌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대성 전책주로 그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니까 얘 보시면 내일은 요 구간이 매도물량이 나오는 전 구간이에요 시장이 뭐 괜찮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만 막고 흘러내릴지 여기서 아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지 또는 시장이 좀 안좋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다시 또 흘러내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또 이 근처에서 사모을지 그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 사람인 h 인데 이 종목은 확실히 3만원 여기를 잘 깨지는 않는 거 같아요 얘가 이제 3만원 깨고 내려오게 되면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21성 근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나는 이 종목 3만원 이해부터는 그냥 여러 번 뭐 스무 번이든 열 번 이상이든 나눠서 매수를 할 거니까 그때부터 매수해도 상관없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매수를 하셔도 되구요 나는 그래도 21성까지는 한번 보고 매수를 할게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저께 내가 또 oci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 또 시초가에 바로 또 5.53% 그죠 많은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대부분 분들이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또 시장이 미국시장에 안좋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냥 11만원 10만원 이 사이는 그냥 매수구간 또는 21성 근처까지도 뭐 괜찮구요 또는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사실 11만 5천원 살짝 무리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하죠 많이 그죠 호재는 없고 악재만 이렇게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요 안에서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주성 주성도 좀 많이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려오게 되면 많은 근처선 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쇼핑, 롯데, 신세계, 호텔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8만 2천원 밑에서는 더 괜찮구요 네 지금 자리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시장이 너무 안좋고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후에는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신규 매수는 음 우선은 하락을 많이 출발을 해서 시초가에 하락을 많이 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초가에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지만 그죠? 그런데 금요일 있고 주말이다 보니까 광망도 좋은 전략입니다 음 우선은 호텔신라는 지금 뭐 8만 2천원 전후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신세계도 되도록 이미 신세 5일성 깨고 내려왔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고 이제 5일성 깨고 내려와서 11만원 구간대에서 이렇게 보신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관련해서도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승이 나왔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5일성 깨고 내려오게 되면 얘는 19,000원 정도 해서 SJ그룹 같은 경우는 한 2만 1천원 밑에서부터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도 5만원 밑으로 그리고 화성 엔터 프라이즈 프라이즈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얘도 5일성 깨고 내려왔을 때 차라리 5일성 깨고 14,500원 밑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할게요 주잇게 보는 종목 두산인데 두산은 이 구간이 사실 지난 행보했던 구간이에요 사실 그죠 그런데 46,800원을 깨면 어느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글쎄요 한번 매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 말씀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중은 좀 뭐 그래도 어느정도 적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좀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비중을 더 줄이는 매수하기 보다는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46,500원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꼬리를 문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버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주에 다음주에 오히려 이제 오이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이선이 올라타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나아보입니다 네 두산 좀 그렇게 하시고요 자 테라제니텍스는 요 8,000원은 좀 사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7,900원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7,900원이 깨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은 좀 덜어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7,900원 딱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오기 전에 또 행보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구간에서는 또 행보했었고 물량을 모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나쁜 결과가 나와서 여기도 못 버티고 하락이 나오면 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살짝 물량을 좀 조절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무작정 버티는 것 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물량이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물량을 살짝 좀 덜어내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또 얘가 5일상 유력으로 타거나 여기 위에 좀 올라갔을때도 살짝 줄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무작정 상승했다고 갖고 있기보다는 살짝 좀 줄이는 상승을 하더라도 21스턴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살짝 좀 줄이고 여길 좀 깨더라 깨물게 되면 깨더라도 살짝 줄이고 자 vtgmp는 확실히 밑꼬리가 잡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큰 상승은 나오진 않았어요 얘는 우선 지켜보자구요 예 8천원 모유 지난 구간인데 여기 그림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판단해야겠지만 얘는 내일 한번 우선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알아봤구요 내일 내일 바로 이제 추천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종목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우선은 첫번째 미트온 미트온 게임관련 업종이구요 지금 이제 천천히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제가 볼 때 하락이 나와도 요 안에 6,600원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6,400원 길게 길게 낮게 보면 6,300원 정도겠네요 6,300원 네 여기서부터 이제 6,700원 사이 정도 요게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크게 보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삼각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이탈하지 않고 잘 모아가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작년대비 분기별로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자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 밑고리까지 따지게 되면 저가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2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딱 요 21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딱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밑고리가 계속 물리죠 지난번에 상승 한번 더 하기 전에 행보했던 그런 구간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확실히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지선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얘가 다시 또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이 구간에서 다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요 구간이 지금 저항구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현해 드린 거구요 요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처럼 밑고리가 달리는 모습에 따라서 그때부터 다시 또 분할로 분할로 하시는데 욕시비선 19만원이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쵸 지금 왜냐면은 시장이 불안하니깐 음 그런걸 좀 감안을 해서 매수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쉽게 19만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얘는 그만큼 매수 메리트가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는 여기 여기 2차는 19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사실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그럼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그죠? 기존에 계속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또 괜찮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그죠? 그 중에 우선 제가 오늘은 또 폐기물 관련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지금 현재 우리 이제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시켜먹잖아요 배달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 폐기물 관련 업종들은 보시면 이쁘게 타고 나오고 있어요 점점점 계속 우상행을 하고 있죠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을 유심있게 보고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인선 ENT는 너무 높게 매수하기 보다는 12,000원 구간에서 11,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여기 구간 땡큐 하고 담으시면 돼요 네 얘가 내 하락을 한번 보시고 내 하락이 나오게 되면 과연 지난 저점인 12,250원을 깨는지 여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이 밑에 여기 구간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41선 올라오기 때문에 12,250원 12,200원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목걸이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분할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도 한번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두번째가 얘도 폐급인물이고요 YN텍입니다 YN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선은 21선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지를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15,000원, 14,000원 구간 매수 구간을 보시고 하락이 나올 때는 다른 종목 생각이 안나면 이 폐급인물 종목으로 해서 담으셔도 됩니다 얘도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지난 재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안나왔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첫번째가 어떻게 보면 인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YN텍 폐기물 업체중에 소개를 해드린다면 코엔텍이 있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우선 추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중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내일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 진한 저점이 요 구간을 8,400원일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잘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잔파동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지지하는 구간이구나 안깨려고 하는구나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왔는데도 여기 계속 안깨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인선 인선 ENT나 YNT 쪽이 더 매수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건 있어요 현금 배당을 주당 510원 한다고 합니다 예 2월 25일 오늘 기사인데 대단하죠 예 8,000원짜리 종목이 주당 510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로 배당주로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좀 관심있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배당 받으실 분들은 연말에 매수하는 또는 요번처럼 이렇게 바다권에 나올 때 미리 매수하는 별로도 괜찮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이 MSCI 리밸런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찌라시가 도는게 내일 웨인이 7,000원 정도 매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일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간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 물론 내일은 금요일이구요 금요일 다음이 또 이제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매수는 사실 자제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모든 종목을 다 뺐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어저께 빼고 오늘은 좋았지만 사실 오늘도 약간 인위적인 상승으로 밖에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저께 빨때도 이유없이 빠진거고 사실 말하면 오늘 상승 올릴때도 이유없이 상승이 나온거잖아요 어떤 기술점 반등 네 단분간은 뭐 단타 또는 정말 바닥에서 기지 엄청 많이 떨어져갖고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신규매수는 좀 뭔가 분할 매수를 하실 분 아니라고 하면 어 좀 관망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